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백성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농안계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저런 놀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할 거냐? 불쌍이 왜 침? 제가 문제를 내면 양띠가 맞추는 걸로 오늘 몇 문제 낼 거지? 열 문제요. 열 문제 내는데 과연 양띠가 얼마나 맞출지 요즘에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네, 좀 궁금합니다. 애가 눈치가 백단이라 잘 맞출 것 같긴 한데 흉내 낸 사람이 꽝여가지고 나 흉내 잘 내거든? 그래도 마셔야 돼, 민혁이. 그렇지, 해봐. 나 흉내 많이 안 준다. 나 흉내 많이 안 준다. 많이 줘야지. 너 하자는 건데. 많이 줘야지, 많이 줘야지, 많이 줘야지. 아니, 나는 못 맞추는 게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손을 내도 되는 거지? 이게 흉내 돼야지. 내가 반대 드릴 수 있긴ätta. 흉내 수 pai 언니 왜? 너무 소려 так 해. 아이고gers 죽인다. 뭐야? 이거 뭐? 한 명 확인 안 돼요? 저ần Madame 와! 그건 뭐? 뭐? 너 MBC 라디오 갈 때라면 이거 실패 맞출 수 있던데?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정성이 문철식의 라디오 시대에 시간 잘했습니다. 시간 5초.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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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이상 잘 열 수가 없다니까. 아 소리내지 말고 이렇게 봉으로 비교 안 하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하하하하 오게 됩니까? 하하하하 에잇 하하하하 오늘 꼬라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게 뭐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정성이 안 듣는다고 해고 자 일어나 자 자 자 자, 두 번째. 똑바로 못할래? 자, 똑바로 잘래. 유사성이 단 1%도 없잖아, 지금. 진짜 경험하고 마이크로도 마실 줄 알아, 진짜. 자, 빨리. 두 번째. 아니, 종을 내길래. 종, 이거 뭐냐? 종료냐? 보이고, 어디로? 이거 어떻게 해? 어, 너도 몰라? 이게 뭐.. 아니지! 오늘 해봐. 야, 글자. 왜 글자. 호랑이? 오케이. 아니, 호랑이 그렇게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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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호랑이가 이 거야. 호랑이 꺼려. 오늘 안 돼, 그게. 나 좀 맞추게끔 해줘야지. 아니, 세상에. 세상 청취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라니까. 어디서 뭐? 얘가 너의 나에게 상상으로 가려 하라고. 뭐 상상으로? 상상으로 가려 하라고. 상상으로 가려 하라고. 다 얼어 죽었냐? 아, 이것도 뭐야? 뭐냐? 뭐냐? 이거는 뭐? 한 글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렇지. 얘기하면 안 되지. 모르잖아. 몰라야 돼. 피우고 시작형이야. 피우고. 에?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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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 아니. 동물이 아니. 콩과, 콩과. 저 언니 진짜 안 얘기했네. 아, 파. 아, 콩과 말고. 파. 아니, 근데 다시 이게 뭐냐. 이렇게. 아, 콩과. 뭐하고 뭐하고. 저희들아 파실랑 뭐 상관이야. 야, 정글. 팟. 팟을 정글 찐 날 가고야. 나 죽일 거야. 넌. 아니, 원수로 보면 재구가 없지. 아니, 틀어야 하려는 거지. 팝트리크라, 지금 언니. 야, 하지 마. 언니 다음 주에 이렇게 원인같이 틀면 되나, 게이. 잘 맞아, 아이. 야, 상상으로 잘 찍으라. 과연 저 보는 사람들한테 저거 맞추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해줄게. 아니, 그 젠스 좀 따라가, 정신이. 자, 세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해 주겠어. 똑바로 해, 똑바로.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할 수가 없지. 잘 좀 해. 자, 시작. 몇 글자지? 세 글자 해줘, 세 글자. 아, 가르쳐주면 안 되지. 아, 전 게 뭐냐고. 왜 이래. 왜 이래, 영어하는 게 있어? 어. 조국? 아, 가니까. 자,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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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까친 것 같아. 아, 까친 것 같아. 아, 까친 것 같아. 은경아 강아지 세 글자 이름 장군이 야 너로 장훈이가 엉덩이 오거든요 아이온 아이온 야 이거 도대체 야 이거 도대체 왜 나를 안해 혹시 이거 왜 이렇게 컴버크라 뭔지 모르니까 너 보러주지 뭐네 이거 보러주지 말아야지 아니 넘어오면 안 돼 저기 봐야지 너무 야 이게 뭐냐고 야 이번엔 당연히 나 마주꾸라 스마트 스마트 아니 그냥 없니? 가사에서 찾아 누구 있잖아 우스 우스 형 너는 그냥 우스야 너의 머리카락이 우스 밖에 없다는게 우스 아이씨 야 너는 진짜 야 나한테 하트는 뭐 쓰지 언니 입장에서 줘 그걸 왜 너 입장에서 해 나 입장에서 그런거지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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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나 8분 넘은 혼란스러움이 혼란스러운 데로 뭐가 있더라고 어제도 아이씨 다 똑같은 다 똑같은 야 야 연기를 보면 다 똑같은 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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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주렁주렁 여름이 나 여름이 나 어디라고 이게 어딘가에서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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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곳이 할게 네? 에잇 으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튀어 응 괜찮아 아이고 에이 자 발 맞춰 잠깐만 뭐가 주렁주렁이 하는 거냐 주렁주렁 주렁 그 종이 뭐냐고 이거 응 농작물 응 농작물 너가 왜 주렁주렁에 두 번짱 귀여운 자리야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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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돌골라 가유 거기서 왜 주렁주렁 돌골라 가유 내가 포멍 시리즈 찍는 것 같은데 돌골라 가유 귀여운 진짜 돌골라 간다니깐 고구마 포멍 시리즈 고구마 고구마 그 세 글자야 둘째 글자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좋지 맞지 뭔데 5 4 3 2 1 다시 뭔데 감자 아니 그게 감자가 왜 위에서 부은 병이냐고 아래 진짜 설명을 똑바로 못할래 에휴 진짜 농작물을 신뢰 내키는 언니가 막 바보다 그걸 어떻게 구존로 차라리 설명을 하든가 martial 설탕아, 그 자라. 뭐야 이거야? 설탕해. 아니... 설탕아, 넌 아잉크냐? 어잉크로... 이건 저 사람이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아니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오호! 위기가? 나왔으냐, 그래? 루시언니잖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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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지 마셨는데? 유튜브 찍었잖아. 여기와. 이경을 안 받아. 여기와. 굉장히 핫해. 조석열. 이경을 왜 인체병이네. 아 진짜.. 언어가 이거 다 영어냈어. 그거도 해야돼. 이재명은 저렇게 비표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도대체! 이재명은 저렇게 비표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도대체! 이재명은 또 표현해봐! 말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설명해! 말로 해야지 그 몸짓을 흉내를 똑바로 내버려! 에이! 스탑! 말 안.. 아 왜 그러자래? 지금 말해보시는데 무슨 주릉주릉 말 안 그러고 그런 건 말해! 진짜 나 미칫해 진짜! 저거 지금 못 맞을 거 같아 봐봐 잘 어울려 이거 아까도 온 거 아니? 뭐? 왜 왔어? 너가 심정국이냐? 무럭무럭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어 잘 나이! 우럭무럭 뭐? 아니 쉬울잖아 한 글자 우럭무럭 네? 은경아 디귿이 두개 네? 디귿이 두개 아니 디귿이 두개요 두개 한 글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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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도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짱을 한 대 말 일래? 수고많이 다 안 돼 이것도 놀아 뭐라 햄 햄 나 혀 메르블르 그냥 햄 햄 햄 너 입장에서 응 소스 아니 눈을 잃 여기 보스 형 태명? 아니 손을 하도 좀 눈이 벗는 거리로 아니 맞아 너무 어려운데 이건? 네 끝나면 데려와서 두개 남았지 어떻게 쓰냐 아하 좋은거 나만 내자 지구이 좋은거지 눈이 바꿔지고 있잖아 잠시 샌누나 잠을 많이 묻던 사람 눈이 희번덟걸 지금 뭐라 지금 여기가 사앞에 있는거 택을 써 지우슨 시작 야 절대 어느냐 너 힘들어 발표네 야 너같이 그렇게 움직이지 그렇게 움직이지 왜 이렇게 움직이지 나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야 말을 했잖아 절대 움직이지 않는게 뭐 둘째 하나냐 진짜 말이 똑바로 마지막 ements 덤망해 다해라 웃긋 сть 자 뭐야 아니 세 글자 잠궁 다리 내 말중에 제외 소빈 잘했어 그게 이게 국물이sta 현실도 제일 잘했어 언니 좀 따라왔봐 야 아! 왜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실패!!! 서수 보고 서수 보고 서수 보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마지막 번ba 다 끊어요 인사해 뭘 누가 상처해 다시 그럼 그리왜은 주워 다음이 정말 고통됩니다 꺼진거 아니? 이거 꺼졌지 포럼 불이 들어가지 아아 라이프 테스트 아아 오늘 이렇게 설문식으로 했는데 아무나 공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고통되니까 다음이 정말 고통되니까 다른 제가 맞춰되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걸 맞으러 저희 기간이 고맙습니다 제가 뭐 저희 기사같은 대로 한 번째로 틀렸어 아우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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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희대한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건 뭐였죠 펜 가장 마지막이야 참 캐치를 아는 날 펜 없었잖아 펜 없었어 아니 펜 아우드가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한다 아악 아우드가 오라니 예고 어때? 어우 고스 마음에 든가 봐 여러분 안녕 건강하게 보냈어요 꼭!